마포구의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량은 2014년 한 해 동안 총 14만 4천여 건의 민원서류가 발급돼 2008년 설치 이후 꾸준히 이용량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마포구는 구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무인민원발급기를 새롭게 단장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포구는 민원인들의 서류발급편의 향상을 위해 관내에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 및 교체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마포구의 무인민원발급기의 이용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용강동 복합청 3인 마포구청, 연남동에 3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 설치해 총 20곳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도입한 무인민원발급기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편의를 고려해 24인치 대형 화면에 상하전환 뿐만 아니라 이용자 눈높이에 맞는 화면 위치 조정이 가능해 장애인과 일반인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확대를 통해 서류발급을 위한 대기시간 단축과 사회정약자의 행정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마포구는 민원인의 입장을 고려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